엄마 언제 와? 어 엄마 이따가 저녁에 가지 언제 끝나? 저녁 늦게 가지 엄마 일 끝날려면 아직 멀었어 그 냉장고에 김이랑 밑반찬이랑 있거든? 그거 꺼내서 참치캔이랑 밥 퍼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먹어 응? 아 배고파 배고프지? 뭐 먹을까? 맛있는 거 뭐가 있나 보자 뭐가 있나 짜파게티 먹을래? 어 좋아 오 예스 그래 자 먹자 어 이리 와 맛있겠다 헤헤 맛있게 먹네 이럴 때 누나가 최고 엄마 언제 온대? 엄마 늦게 밤 늦게? 아니 저녁 늦게 어 잠깐만 그거 틀어봐 아 여자 거잖아 아 축가 오 신비아파트다 오 저거 보자 야 그거 가져와봐 AR카드 신비아파트 카드 이거 보면서 AR카드 같이 보면 되게 재밌어 재밌어? 살아서 움직이는 거 같다니까 TV에서 막 나오는 거 같아 오 진짜? 당장 가져와야지 오 야 빨리와 귀신자 보러 간다 신비아파트 오 여기 여기 오 누구 나왔어? 지하국대정 지하국대정 해봐 오 지하국대정 오 지하국대정 오 오 오 지하국대정 지금 신비아파트에 나오는데요 오 오 팝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하국대정 오 금비야 아 금비 귀엽다 오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일단 잘해줘야지 걔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걔가 날 좋아하긴 하는데 걔 옆에 있는 애가 이쁘다고 더 니 스타일이건 아니건 간에 니가 걔한테 잘해줘야 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와 얘 되게 젠틀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냐 아 별로 그러기 싫은데 이 세상은 좋은 것만 하면서 살 순 없어 태권도 학원에서 마지막에 딱 운동기구 정리할 때 있지 그때 니가 걔 것까지 딱 들고 도와주는거지 그러면 사범님한테 혼나 자기 건 자유가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사범님 모르게 해야지 걔가 딱 자기 걸 들고 오잖아 그러면은 너가 딱 걔 앞으로 가 딱 걔 앞으로 갔지 그 다음에 딱 걔가 오잖아 걔 것 들고 그런 다음에 정리하는 데가 있잖아 딱 거기서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그런 다음에 어? 어? 이 한마디를 어? 이 한마디 그 다음에 걔 딱 받아 그 다음에 딱 정리해주는거지 그러면 걔가 우와 어머 이럴거 아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게 되게 중요하다고 오 이 남자 이런단 말이야 오오 이건 형만 있는 애들은 절대 모르는 거다 이럴 때 누나 최고 여보세요? 어 나 집인데 우리 누나? 집에 있어 왜? 우리 집에 왔다가 학원 같이 가자고? 뭐하라 그래? 놀이터에서 만나 어? 아이스크림 사온다고? 그래 우리 집으로 와 비키 누나는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? 우리 누나? 이이이이이이 생규 탱규 셋 생규 탱규 어? 알겠어? 에우 저런 데 뭐가 좋다고 빅키 누나 안녕 어? 안녕? 오랜만이네 누나 이거 우와 아이스크림이야? 고마워 이럴 때 누나 최고 인생아 나 이거 좀 찍어줘 그냥 그거 긴 거 그거 핸드폰 꽂는 거 놓고 혼자 해 안 돼 여기 무빙이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그 간지가 안 나 아 귀찮은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탁 무빙 탁 탁 여기서 하는 거야 알겠지? 아 알았어 빨리 해 서울사람 서울사람 하나 털 털 털 툭툭툭툭 봐봐 오케이 됐어 오 완전 카메라 감독이야 완전 아 뭐 진짜 인정이다 인정 이거는 내가 몇 백만원을 주더라도 이 컬은 안 나온다 오 무빙짱 아 참나 진짜 너는 재능 있다니까 아니 내가 진짜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너는 재능 있어 하트 많이 나올 것 같아? 이런 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? 막 마블같이 큰 블록버스터 이런 거 찍으면 너 떼부자돼 영화감독 영화감독? 영화감독 해야겠다 귀여워 어? 윤 선생 하는 중이야? 어? 설아 누나다 어? 봐봐 재밌겠다 설아 누나는 너무 착해 야 요거 봐 요게 요새 유행이야 아까 내가 말한 거 아 이게 요새 유행이야? 응 웃고 있다가 딱 얼굴 가리면서 정색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? 아 어렵다 이거 설아 누나는 너무 귀여워 이럴 때 누나 최고 오 오 오 오 금비 흥 지하국대적 펠라에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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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핸드폰으로 하는거야? 내껀데 해보자고 뭐야? 왜 울어? 내 카드 놀이터에서 오던 6학년 형아가 내 카드 뺏어갔어 에이 뭐라고? 걔 지금 어딨어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? 어디야? 저기 놀이터 놀이터? 오 저영아 인간계 캐릭터 야 너 그 카드 니거야? 이거? 나 빌린 건데 너 몇 학년이냐 나 나 6학년 나 중학교 2학년이거든 네가 뭔데 내 동생 카드 뺏어가냐고 카드 당장 내놔라 가 이럴 때 누나 최고 호 너 그 카드 그 카드 뺏어 나 나 누가 감사합니다.